근데 어려운 세균의 이름을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점은 이 장래에 유익한 균은 늘리고 유해한 균은 줄여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원장님 제가 평소에 유산균 음료수를 즐겨 먹고 유산균도 잘 챙겨 먹는 편인데요. 요즘 광고들을 보면 하도 유산균 종류가 많아서 이 유산균 음료수도 마셔야 할 것 같고 저 유산균도 알약으로 섭취해야 될 것 같고 가루로도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이렇게 유산균균균균으로 가득 찰 것 같다는 걱정도 드는데 이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 몸의 건강과 체형의 체질적인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즉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래 세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장래 세균의 구성에 따라서 살이 더 잘 찌기도 하고 또 만성적인 통증 질환이나 우울증 심해부터 해서 요즘에 암이나 당뇨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 그런 말로요? 장래 세균으로 치매나 암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겁도 나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장래 세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이미 유산균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유산균이라는 단어 대신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 생소한 단어가 광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홍 아나운서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유산균 요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광고에서 또 보기도 했었고 또 먹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고 유산균을 고를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은 같은 거라고 봐도 되나요? 일단 그 설명하기 전에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변비의 유병률이 거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충 한 5명 중에 한 분은 변비로 고생하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배에 가스가 차거나 자주 복통이 있는 장 트러블 환자분들이 늘면서 이 유산균의 섭취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막상 유산균을 사 먹으려고 했더니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가 보이고 또 이게 유산균이랑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궁금해했거든요. 그렇죠. 먼저 유산균, 락토바실러스는 말 그대로 산성 물질인 젖산을 만들어내는 세균의 한 종류입니다. 이 유산균 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요구르트 광고에서 들어보실 수도 있는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나 우유를 수화 못 시키는 유당불내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락토바실러스 카제익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락토바실러스 살리바리우스 같은 다양한 유산균들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WHO에서 만든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를 보면 인체에 투여했을 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개념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이기 때문에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앞서 말하니 유산균뿐 아니라 비피더스균이나 엔테로코쿠스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속해 있는 더 큰 범주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산균보다 더 큰 개념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해하면 좋겠군요. 네, 근데 어려운 세균의 이름을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점은 장내에 유익한 균은 늘리고 유해한 균은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는 꼭 사 먹어야 하는 필수템이라고 보면 될까요?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식품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나 김치, 된장, 청국장 이게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건강한 식단을 매일 챙겨 먹기가 쉽지 않고 왜 가공식품 섭취가 늘면서 장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복용해 주시는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매일 요거트를 챙겨 먹기 어렵고 평소 변비로 고생한다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식재를 챙겨 드시는 것을 권장 드리기는 합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 이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바이오틱스라는 것도 있던데 이거는 또 자매품인가요? 어떤 건가요?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요. 다시 정리해보면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가 인체에 투여했을 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인 것이고 그 대표적인 종류로 유산균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지금 홍 아나운서가 말한 이 프리바이오틱스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영양분을 뜻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들에게도 먹이가, 푸드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인체가 소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장내 유익균이 이를 분해하고 발효시켜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장내 유익균이 더 잘 자라도록 활성과 증식을 돕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프락토올리고당과 갈락토올리고당이라는 성분과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양파나 마늘, 아스파라거스나 바나나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프리바이오틱스가 충분해야지 이 장내 유익균이 잘 자라겠죠. 먹이니까 장내 환경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자라기 위한 먹이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신바이오틱스는 또 어떤 건가요? 이름이 어렵죠. 그럼 다시 또 정리해보면 이 신바이오틱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복용할 수 있도록 합쳐 놓은 제품을 말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와 함께 한 번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인데요. 아주 쉽게 다시 설명을 하면 유산균과 함께 유산균이 좋아하는 먹이인 이 프락토올리고단과 같은 성분을 알약이나 가루로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게 만든 제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킨 로션이 합쳐져 있는 것 같이 올인원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신바이오틱스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원장님 그럼 이런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도 꼭 저희가 사서 섭취를 해야 되나요? 유산균을 열심히 복용했다 하더라도 평소 식습관이 나쁘다면 유산균이 장내에서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가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기 어렵거나 또 유산균을 먹었는데 변비나 장 트러블 개선이 부족한 것 같다 싶은 경우에는 이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바이오틱스와 두 개가 합쳐진 신바이오틱스 복용이 반드시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프리바이오틱스의 복용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내가 365일 매일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와 식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역시 먹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두 번째로 건강 보조제를 만들 때에는 아무래도 화학 부형제나 아니면 인공 감미료, 향류와 같은 물질들이 첨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프리바이오틱스나 신바이오틱스 지제를 섭취할 때에 장이 민감한 분들은 이런 외부 화학 물질이 오히려 장을 자극하거나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즘 광고하는 제품들을 보면 유산균을 복용했을 때 보장되는 이 균수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싼 제품들이 많이 보이고 프리바이오틱스의 경우에도 하루 권장량인 3에서 8g의 기준량이 못 미치는 적은 용량을 넣어놓고 이 신바이오틱스로 광고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요. 마냥 광고와 리뷰들만 보고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이 제품에 함유된 아까 말했던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의 용량과 유산균의 종류를 꼼꼼히 알아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해볼게요. 편의성을 위해 무작정 보조제만 추가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우선 건강한 식습관을 먼저 갖추고 좋은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저도 광고를 보면 이 유산균도 먹어야 될 것 같고 저 유산균도 먹어야 될 것 같고 항상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어야겠네요. 그러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고르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내 장 건강을 위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유산균 제품을 고르기 위해 따져볼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크게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장균 숫자가 충분한 제품입니다. 먼저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양질의 균을 많이 넣어주는 것인데요. 무작정 써있는 균수가 많아 보인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 투입균수는 제품 복용 시에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유산균의 숫자이고 아까 말씀드린 보장균수는 유효기간 내에 살아남는 유산균의 숫자입니다. 장까지 도달해서 살아남는 균이 충분하려면 투입균과 보장균의 수가 모두 높은 것이 다행히 좋고 가능하면 이 보장균수가 최대한 많은 제품, 그러니까 1회 투여 기준으로 한 100억 마리 정도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싸고 인기 있는 제품들 중에 의외로 유산균의 보장균수는 뒷면에 작은 글씨로 한 1억 마리 정도로 낮은 수치들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우리가 0이 많이 붙어있다고 어련히 잘 만들었겠지 하시는 것보다는 가격 대비 보장되는 균수가 충분히 많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셨습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첫 번째 팁을 설명드렸고 두 번째 팁은 여러 종류의 유익균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한 종류의 유산균만이 아니라 여러 유익한 미생물이 포함된 제품을 멀티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장내 미생물총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한 구성을 위해서는 유산균이 한두 종류 있는 제품보다는 여러 가지 유익균이 충분히 포함된 멀티 프로바이오틱스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기술력이 중요한데 장까지 온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더라도 장까지 도달하려면 강한 위산과 여러 소화액들에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살아남아서 전달이 잘 되어야 합니다.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도록 코팅을 한다거나 또 유통과정에서도 보관 온도와 환경에 신경 쓰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인위적인 맛이나 향이 적은 제품입니다. 맛이나 향, 색은 적을수록 좋은데요. 과일 맛이나 단맛을 넣은 유산균 제품에는 이 감미료나 착향류와 같은 화학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이러한 물질들 때문에 변비나 설사, 속이 더부룩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적인 맛이나 색깔, 향이 있는 제품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유산균 먹을 때 일단 맛있는 걸로 고르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었군요. 원장님 덕분에 오늘 유산균 고르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장에 유익한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와 그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모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입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장에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장 트러블 완화를 위해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정말 유용한 유산균에 대한 좋은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유산균 정보 도움을 주고 싶은 지인들한테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